호주 시드니의 한 쇼핑몰입니다. 쇼핑을 즐기던 손님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어디론가 도망갑니다. 곧이어 흉기를 든 남성이 사람들을 뒤쫓습니다. 쇼핑객들이 한창 몰리는 대낮에 벌어진 일입니다. 남성이 마구 휘두른 흉기에 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5명은 여성들이었습니다. 9개월 된 아기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곁에 있던 엄마는 흉기 공격을 받고 끝내 숨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은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남성을 사살하면서 끝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40대 남성으로 17살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테러 가능성이나 특정 이념에 따른 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상자 18명 가운데 15명이 여성이라는 점을 미뤄 표적 범행인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elebrating others 이루 Bundestages 이루 에 серьез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